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단기 반등이 시작이 된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계좌는 전부 다 홍수가 휩쓸고 가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기분이 좋은가 보니까 조삼모사에서 왜 원숭이들이 기뻐했는지 그걸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9% 상승주이며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 상승이 안 나오면 저 길이 삐질 거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동은 보통입니다. 개인 3천억 매수, 외국인 4천6백억 매도, 기관 1천4백억 매수 중, 그리고 연기금은 보압입니다. 다음으로 이런식이 준 연기금 매수 하나 보자면 삼성전자, 엘젠솔, 네이버, 에스케아닉스, 현대차, 카카오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140억 이상 매수, 그리고 엘젠솔은 100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1.1% 상승주입니다. 오늘 2차전지가 테슬라 급락 영향으로 박살나는 와중에도 좋은 흐름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장은 햇빛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환율은 또 올라갑니다. 1,204.8원 어제 미국장은 변동성 큰 모습을 보존인데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새벽이 다르네요.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8천억이나 매수합니다. 여기가 단기 바닥임을 확인시켜주는 신호이길 바랍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상단에서 머무릅니다. 1.814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28.28 어제 미국 증시도 난리였습니다. 테슬라가 11% 하락 그리고 인텔이 7%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2,600이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단기 반등의 시작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락이 끝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주말에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급락하다 보니까 오늘 2차전지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시가총의 상식은 전부 다 상사합니다. 다만 2차전지 관련주는 나쁜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섹터는 진단키트 관련주, 건설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그 와중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철회가 되었다는 이러한 소식을 아마도 기리분들 이제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현대 건설이 7%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재미있네요. 그리고 그 반면 오늘 약한 섹터는 2차전지 관련주, 게임 관련주가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식이 준 외국인 매수하나 보자면 SK닉스, LG화학, LG생건, 하나금융지주, LG노텍, SK텔레콤, KB금융, 카카오뱅크, 포스코케미칼, SK스케를 매수합니다. 빠이요!